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MDGC 모든 기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전반적으로 연간 커리큘럼에서 설명을 했고 개념 강좌 오토에서도 설명을 일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두의 부연 설명 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할게 먼저 MDGC는 기출 학습을 위해서 준비된 컨텐츠이고 시중의 기출문제집과 한종철의 MDGC의 차이점은 문제를 선별하지 않고 온전히 교육과정에 맞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여 잠시에도 얘기하겠지만 총 1070문제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시중 기출문제집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종철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면 막전이, 근육, 그리고 유전 파트는 수업을 듣는 강사의 풀이로 풀어보는 게 좋단 말이야 풀어놨는데 뒤쪽에 해설지가 내가 공부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써놓으면 사실 답답하잖아 시중 기출문제집을 활용할 때 그런 점들이 답답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꽤 많은 선생님들이 기출문제집을 자체로 제작하는 이유가 그런 거일 것 같아 그 강사의 풀이로써 그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싶다는 거지 내 생각엔 그렇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활용을 하면 돼 개념 학습 후에 필수 개념을 확인할 때 필수 개념은 뭐냐? 개념이란 건 난 그렇게 생각해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 개념도 있어 근데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라는 개념도 있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개념은 이해만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는 보통 기본 개념이라 불러 근데 이건 꼭 외워야 돼 왜냐하면 선제 빈번이 나오는 표현들이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런 건 내가 보통 필수 개념으로 부르거든 개념 학습 후에 기본 개념과 필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면 암기량을 줄일 수 있잖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성비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필수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핵심 문항들이 있어 이 핵심 문항들은 그 주제에 걸맞는 접근법 스킬, 논리 이런 경험적 지식들이 필요로 한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기본 개념, 필수 개념만 갖고는 안 되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경험을 쌓아야 돼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기존의 기출의 핵심 문항들의 문제를 풀면 유형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총철의 강의와 연동을 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효과가 좋겠지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핵심 문항에 대해서는 좀 사후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풀이가 점점 보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포주기 세포 분열에서 예를 들자면 지원기라면 012, M1이라면 024, M2라면 02, 생식이라면 01 1이 있다면 지연 아니면 생식이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 또는 DNA 상대량 합에 대해서 홀수부터 찾는다 이런 어떤 일관성 있는 풀이가 보인단 말이야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안에서 일관성 있는 풀이가 보이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스킬이라고 해 사실 이거를 뭐는 스킬, 뭐는 논리적 사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야 그런데 그러한 스킬, 논리적 사고가 결국은 경험적 지식이 되는 거고 그 경험적 지식을 쌓은 걸 토대로 하여 앞으로 우리가 만날 새로운 문제 6평이든 9평이든 공부적으로는 수능 문제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해 시간 내에 끼워 맞춰서 풀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지 기출 문제가 어쨌든 제일 좋은 문제니까 그리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뭐야 어찌됐든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일수록 문제를 잘 풀고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문제를 풀기 앞서서 기출 문제를 먼저 풀자라는 거 아니야 점수는 문제풀의 양에 비례한단 말이야 생명과학의 학습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풀고 자체적으로 EBS 문제를 풀겠지 그리고 나서 다양한 강사들의 변형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대로 공부하거든 그 중에서 본인이 개념 수업을 들었다 개념 수업을 듣고 있다 N수생이라면 작년에 나는 개념을 끝내놨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념을 복습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새롭게 공부할 필요 없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단계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할 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잠시 얘기하고 단원별로 1, 2, 5 단어는 어쨌든 개념형 문장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기출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다 난 봐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1, 2, 5 단어는 개념형 문항으로 한 번은 풀어봐야 되니까 경향을 알기 위해 한 번 풀어본 다음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랜덤하게 복습을 해줘 그냥 여러 번 풀 필요는 없다고 봐 대신에 3단원과 4단원 쪽은 대부분이 자료해석형이야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여러 번 푸는 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기출 문제를 3월까지 난 다 끝내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3월까지 1독을 하겠다 그리고 수능 전까지 계속 기출 문제는 반복해서 봐야 돼 근데 그 반복해서 봐야 되는 파트가 생원에서는 3단원, 4단원이라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 다음 강의 교재는 문제집이 있고 해설집이 있습니다 문제집의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시즌 기출문제집의 다양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샘이 항상 문제를 풀어볼 때는 좀 여백이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시중에 나와 있는 자이스토리라는 기출문제집이 있을까요? 그 사이즈가 제일 좋아 보여 그래서 그 사이즈로 올해는 대폭 개편을 했고 정답 해설집을 꼼꼼하게 선생님 풀이 방식으로 적용을 하여 정리한 해설집이 있으니까 편할 것 같아, 기대하기도 MDGC 모든 기출은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고2 모든 기출, 물론 당연히 개정된 이후에 그리고 고3 모든 기출은 교육청 기출이 있고 평가원 수능 기출이 있어 전문항 1070제고 왜 그러면 고2의 기출 문제도 수록했냐 사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겠지만 이제 생명과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공부를 하거나 과목을 바꿨거나 다양한 이유로 생명과학을 진짜 백지상태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고3 기출을 바로 풀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어쨌든 고3 기출은 처음부터 전범위로 모의고사가 진행된 거라 나름 앞쪽 뒤쪽에 단원 연계된 문제들이 꽤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진도를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진도를 나가면서 또는 본인이 개념 공부를 하면서 고3 기출을 바로 풀기에는 거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고2 기출 문제가 쉽기도 하지만 단원별로 연계성이 좀 덜 돼 있단 말이야 기출 문제 치고는 그래서 노벨을 위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 고2 기출 문제는 적절하다고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텝 1부터 풀기 시작하면 돼 스텝 2는 고3 교육청 기출이고 스텝 3는 고3 평가원 수능 기출이기 때문에 잠시의 학년별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라는 거야 고2 기출은 120문제, 고3 교육청은 460과 80으로 개정 전 개정 후로 합의해서 500 몇 문제야? 529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549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고3 평가원 수능 기출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 340일, 개정 후 60으로 해서 401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 대상은 고2, 고3, 고3 최상위권과 N생이 모두 활용할 수 있겠지 기출 문제니까 고2와 일반적으로 수능 생명과학을 처음 하는 고3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고3 최상위권과 N생의 경우에는 1, 2, 5단원 쪽은 굳이 처음부터 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3단원, 4단원을 먼저 풀고 1, 2, 5는 6평이나 9평과 같이 중요한 시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전에 개념을 체크한다는 마음으로 쫙 한꺼번에 한번 풀어봐봐 알겠지? 강의 구성 및 특징 총 98강으로 스튜디오로 촬영해야 될 거고 기출 학습을 위한 정석 풀이를 주로 할 거야 물론 특정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직관적 풀이도 일부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강좌의 목적은 기출 문제를 공부하게 한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빨리 푸는 것보다는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와 거기서 고민을 받을 것들을 주로 설명할 거란 얘기인 거야 정석 풀이 다음에 우리가 직관적 풀이를 연습하는 건 자분기 로직 엔제의 다양한 모의고사 시즌 1, 2, 3를 진행할 때 하도록 할게 그리고 3단원과 4단원 쪽에서는 근육 막전이 3단원 쪽에서 이 두 개가 매우 중요하잖아 그리고 4단원 전반적으로 유전 이쪽은 킬로로직 수강을 필수로 해줘야 돼 킬로로직이란 건 한종철의 철투철미 개념 완성이나 스피드의 개념 강자인 속전속결 강자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풀이 스킬, 논리 즉 문제풀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킬로로직 수강을 해줘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거든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었으면 바로 확인해도 돼 그리고 인덱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총 98강, 1070제 전문항을 해설하는 거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해설 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다양한 수험생들이 어떤 문제풀이를 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전문항을 해설 찍는 거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 2, 5 단어는 볼 필요가 없어 강의를 사실은 그냥 해설집만 봐도 해결이 되니까 대신에 근육, 막전, 유전 파트는 고2와 고3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이 세계는 다 강의를 봐 그리고 고3 최상위권과 N수행의 경우에는 인덱스를 제공할 거니까 본인이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해설 강의를 보고 해설집도 꽤 자세히 돼 있어서 해설집을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지만 이 부분은 강의를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거지 인덱스 활용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가 공부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학생별로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면 반복은 완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지 계속 반복해야 돼 문제집만 바뀌는 거지 결국 반복하는 거잖아요 1년은 커리가 반복을 계속 시키는 거거든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MDGC 강좌를 잘 활용하시고 문제집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